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쪼리사랑입니다 항상 제 채널에 찾아와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현대다육으로 촬영을 나왔는데요 현대다육의 이렇게 안의 풍경입니다 이거 지금 꽃피는 염자가 있는데요 엄청 큰게 있습니다 꽃피는 염자 이렇게 꽃망울이 아주 많이 달려있어요 엄청 많이 달려있거든요 네 지금부터 어떤 예쁜 애들이 있나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소송룩 소송룩 엄청 밥도 많고 예쁘죠 소송룩 5천원 합니다 5천원 예쁘죠 꼭 소나무 닮아가지고 이렇게 너무 예쁘죠 소송룩 5천원 네 색감 이쁜것 좀 보세요 얘는 줄리아 인데요 요렇게 목대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묵은애 인데요 요 줄리아 요거는 3포트에 5천원 합니다 요 현대다육은 박리다매로 싸게 파시는 집이죠 여기는 4포트에 5천원 9포트에 만원원인데요 와서 골라보시면 예쁜것들 많아요 요거는 레드베리 레드베리가 요렇게 따글따글하게 예쁘게 요것도 합식해서 진짜 길러면 포도송이 같이 굉장히 예쁜 애죠 레드베리 요거 4포트에 5천원 합니다 이게 머니메이커 금 머니메이커 금 요것도 4포트에 5천원 이구요 요거는 이렇게 꽃도 피었네요 요거는 누비제나라고 하는데요 누비제나 요거는 동영 다일이죠 누비제나 요거는 한포트에 4천원 합니다 4천원 누비제나 요것도 원래 큰게 이렇게 길러는 애들은 비싼 애들이죠 이렇게 레드베리가 너무 짱짱하고 이쁘죠 요거는 먹을수록 아주 포도송이 같이 이쁘게 자라는 애에요 요거 빈바디스 빈바디스 짱짱하니 너무 이쁘죠 빈바디스 요런 애도 4포트에 5천원 9포트에 10,000원 합니다 여긴 요렇게 고한 애들도 있어요 요런거는 나오셔서 사장님하고 가격을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요 받는 가격보다 많이 싸게 주셔요 요거는 누다 누다 요거 7천원 합니다 누다 7천원 요 요 호비땅인 요거 만원 받습니다 호비땅인 만원 요게 당나귀 귀 닮아 가지고 크게 키우면 너무나 예쁜 애죠 가을에 물들면 정말 예뻐요 라울 요거는 5천원 합니다 라울 5천원 요 수연은 요거 요런거는 따로 와서 사장님하고 가격 절충 하시기 바랍니다 딴 데보다 천원이라도 싸게 주실 거에요 요거는 베이비 핑거 교배종 인데요 베이비 핑거 교배종 요거 12,000원 합니다 12,000원 예쁘죠 베이비 핑거 교배종 12,000원 국민다입이 모든 국민다입이 있을 거는 다 있습니다 사장님이 혼자 하시다 보니까 택배를 하기 힘들어서 택배를 못하시니까 이렇게 박리다매로 많이 싸게 파시는 거에요 요거 매장에 가면 다 2천원씩 하는 포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네 포트에 5천원 아홉 포트에 만원 이렇게 합니다 르비 틴트도 요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요렇게 예쁘게 물들은 금황성 요 금황성 요것도 5천원 합니다 요 둥근잎비치우리대 둥근잎비치우리대 둥근잎비치우리대는 요거 분이 큰 분이거든요 둥근잎비치우리대 요것도 8천원 합니다 8천원 요 부영도 5천원 하고요 요런거는 7천원 합니다 7천원 화이트 미니마인가 요게 화이트 미니마인지 글쎄 화이트 미니마 같아요 요 페리도트 페리도트 요거 한 포트에 5천원 합니다 페리도트 요렇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페리도트 5천원 요 네 요 살구미인금 살구미인금 요것도 네 포트에 5천원 아홉 포트에 만원 합니다 색감 이쁘죠 살구미인금 요거는 러우철화 러우철화는 7천원 합니다 7천원 러우철화 7천원 요거는 꽃피는염자 색감 너무 이쁘죠 요거 5천원 합니다 5천원 이렇게 둥근잎비치우리대 요것도 굉장히 싫은것들이에요 둥근잎비치우리대 요것도 네포트에 5천원 하는데요 요거 아주 싫어고 좋죠 네포트에 5천원 요거는 네드벨베 네드벨리 네드벨리가 요새 많이 나오나봐요 네드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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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같은 데서는 이게 사실 웃자라가지고 노지에서 많이 달궈져야 되는 애거든요 여기 이렇게 모든 국민다이군 다 있습니다 이런 화재 요것도 이렇게 아주 불타고 있죠 요기 더블스톤 요런것도 있는데요 요게 물들면은 요렇게 예뻐지는 거에요 요렇게 요건 지금 아직 애기라 요렇게 퍼렁둥이지만 요게 이제 물들면 요렇게 예뻐진답니다 더블스톤 요거는 헤라라고 하는데요 헤라 요것도 요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헤라 여기 와서 잘 골라가지고 가시면 진짜 득댐이에요 요런 하울시아 종류도 이렇게 있어요 요런것도 요런건 아주 기르기 너무너무 수월한 애죠 요거는 그늘에서 키워도 잘 키우는 애에요 요런 블루애플 같은 것도 요렇게 멋진게 있습니다 오로라 오로라 오로라도 요렇게 있고요 매직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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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아직 요거 물이 많이 안 들어서 그렇지 요거 진짜 이쁘죠 매직잼 라울 요거 돼지코라울인데요 돼지코라울 요거 한 포트에 9,000원이요 요거가 입장이 돼지코 닮았다고 해서 요건 돼지코라울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대품들도 있는데요 요런것도 싸게 파시니까 오셔서 사장님과 은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매장 안에도 저렇게 이쁜 애들이 많이 있어요 들어오셔서 매장 안에도 이렇게 구경도 해 보시고 요렇게 이쁜 애들도 구입해 가시기 바랍니다 요 금황성 같은 것도 요 색깔 좀 보세요 너무 이쁘죠 요기 그 철화 로우 철화 요것도 요렇게 이쁘게 색감이 들어 색이 들었어요 너무 이쁘죠 요런것도 로우 철화 요런거 7,000원 합니다 7,000원 들어오셔서 사장님이 찜해셔서 사신다고 하면은 딴 데보다는 싸게 천원이라도 싸게 주시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루비틴트 보세요 세상에 색감이 요렇게 이쁘게 물들었어요 요런 블루엘프 요런 군생도 있고요 너무 이쁘죠 물이 요렇게 이쁘게 들어가지고 진짜 아주 환상입니다 요 요 요 요 요렇게 보세요 아 넓이 나고 제각각에 이제 가을이니까 요렇게 다 예쁘게 물들어가지고 아우 너무 이쁘죠 네 오늘은 요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똘이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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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